. 어아아아아아아악 따아아아아악 나는... 나 뭐랄지? 내 형님의 모습을... 말하려고 하잖아! 말해보게 나는... 시끄러운 놈이 제일 싫어 아아악 싫어 아아오 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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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앙따봉띠 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안녕하세요 삼중9 냥개와 멜리미냐 뇨디노뇨 뇨 으엏 뇨 으엏 끄우 이얍 인성뼈테스트 실패 이런 인성뼈테스트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이겼고 멜리가 좀 좋으므로 멜리가 저렇게 По켓 Inte 했구요 저는 이겼으니까 제가 저 포켓몬 뽑도록 할게요 네, 한 번 무슨 포켓몬을 뽑는지 같이 볼까요? 뭘까요? 무슨 포켓몬 뽑을까요? 멜리님은 무슨 포켓몬을 원합니까? 엘리게이 같은 포켓몬을 원해요. 뭐라구요? 엘리게이 같은 포켓몬을 원해요. 아, 물타입이요? 알겠습니다. 네, 물타입. 가이오가 말고요. 아, 그래, 가이오가 다른 버전. 이에일 오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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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있나? 불만 있으면 이기던가. 아, 아직 시작 안했어요!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시작하도록 하세요, 시작. 빨리 오세요. 아, 불만... 시작. 시작 안했다고. 시작! 와~! 헤헤헤헤헿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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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자, 이거 먹고 뭐야! 갑옷 입는 소리 나는데? 야, 너 갑옷 입었지 지금? 어? 포켓몬의 탈을 쓰고 지금 갑옷을 입었지? 헉! 와우! 형님! 쪼여! 쪼여! 아아아아아아!!! 아니 뭐야 ㅋ 아이없어 뭐야ㅎㅎ 누가 내 옆보다 찍어오는거 봤는데 아이없어 어예 어 뭐야 아 멜리 때리려 했는데 한번 오이 날카로운 빠이건데? 멜리 이겼는데 이거? 전 똑똑한데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거 말해야 되나? 예 뭔데 뭔데? 멘사에서 참 영향이ına 아하핰 설마인데 설마인데 멘사의 이야기 나오는거 봐 어어 멘사에 진짜야 아 이거 아 이거 올리면 안 돼? 나 큰일 나 하하하하 한국에서 이러면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망치아는데 아 웬 사이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거야 에헤헤 뭐라고 림승재? 와 그.. 그렇게 아이키 다닌 사람 처음온다고?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와 이때 동안 아이키 높은건 많이 봤지만 낮은건 처음 보네요 하면서 어? 너한테 연락온거 아니니? 아 그러지가 아니지 내 아예 메인크도 메인크도 돼서 설마 설마 임씨 가면 오오오 임씨 맹! 하면서 막 와 아이사 아이키 제일 낮은 족보종이 아닙니까? 족보 하면서 어허 또 그사람 나오겠지 조용히 하거라 탱크를 좋아하는 남자야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안해? 나랑 다른 나랑 나랑 다른 전시라고 맨날 말했잖아 거짓말 하지마 증조할아버지가 그사람이란 썰이지 다르다고 다르다고! 아니 뭔소리야 진짜 신분을 숨기고 지금 유튜버로 내가 그럼 유튜버로 하고 있겠냐 그사람 손자면 안돼 내 죽는다 안하지 안하지 왜 못하지 왜 못해? 못하고 안하지 원래 정치할 뭐 원래 정치할 인물이었는데 그니까 신분을 숨기고 그거 하는거 아니야 유튜버? 왜 굳이 유튜브로 하죠 근데 공부를 뒤지게 못하니까 야 지금 유튜브 모든 유튜버들 지금 모욕이야? 진짜 나도 유튜버 나도 유튜버고 다른사람도 유튜버잖아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무슨 박스에 있는 사람은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알죠? 아 그러시겠다 그러시겠다 이 나쁜 자식아 이 나쁜 자식아 이 나쁜 자식아 아 무슨 박스야 저요? 럭키박스요 그래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잘생겼냐? 넌 못생겼고 또 말같이다는 소리 말같이다는 소리 똑같이 형님 똑같이 생겼어 왜 아 왜 나 잘생겼어 아 근데 갑옷이 하나도 안넣네 에게 그룹준비齜이이이이이 헤헤 아니 지금 안녕 어딨어 어디서 뭐야 전반 어 뭔지도 모르냐 떼요 지금 시작 어 오 뭐야 뭐야 근데 여기 뭐야 여기는 어 뭐야 왜케 아팠어 비온다 오 야야 오지마자 멍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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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개 못해 개 못해 멍청이 개지 말미잘 아 진짜 안죽어요 제 스픽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흔간 모습일대 응 해봐 와 안죽자 안죽는 이유가 있잖아 와 다이아세트 와 오케이 그럼 자기 자리로 가시구요 PVP도 못하네요 뭐 뭐라했나 와 그와중에 또 스텝발로 이겨놓고 뭐라 뭐 정또둥 이 자식이 진짜야 점또둥이라 했나 좋아 그러면은 이제 확인하고 럭키블럭 럭키블럭 확인하죠 와 형님 왜이렇게 좋은거만 보여주셨어요 다 플러스 100인데요 플러스 100 플러스 100가 없는데 어허 플러스 90밖에 없는데 멍청 플러스 90이네요 아 아 아 제발 아 이거 근데 아니 PP 지면은 애초 답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행운이 잘 나와도 저건 못 이겨서 아 진짜 운빨 멜리 진짜 운빨 아 아 그리고 내가 국경이 안되나 안되나? 가져와 응 와봐 아구가 아구가 나라다 아구가 나라다닌다 아구가 나라다닌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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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들었어 그럼 이제 행운 행운 조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아직도 갑옷이랑 그대로 끼고 있냐? 아 진짜 저리 가 그만해 네 그러면 이제 행운도 조절 다 했구요 그러면 이제 어 포켓몬 럭키블럭 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와우 워너블 야 곧게임 받으러 가라 야 야 야 야 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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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드로 하죠 좋아요 짜 어 멜리 안녕 안녕 하이파이브 하하하하 이거 약간 이상하게 생겼어 너야 아니야 하하하하 아 맞다 그리고 와우 포켓몬 신버전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여기다 적용하면 잘 될까 한번 해보자 오늘 말고 오늘 말고 오 나이스 그럼 1년뒤? 1년뒤는 안돼요 어 어 형님 멜리 멜리 아부지 아 말도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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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할거야 말거야 응 내가 언제 나한테 언제 의견 묻는 척 했어 맨날 나한테 야 이거 하자 안하면 죽여버린다 와우 내가 뭔지 그랬지 어 잠시만 그 다음 잠시만 내가 언제 그랬지 나 그런지 한번도 없는데 나 그런지 한번도 없는데 나 그런지 한번도 없는데 내 의견 묻는 척 하는거 봐 내 쪽이 끝나면 나 그런지 한번도 나 하지 말라 했지 난 그런지 신변조정하고 멜리 아부지 멜리 아부지 멜리 아부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그런지 없어 아 어 어 꼬복이다 어 어 뭐야 뭐야 이거 누구야 어 임상을 보니까 좋은 일은 아니군요 어 아 나와 내꺼 내놔 멜리멜리 뭔소리야 나 이거 이거 잡았는데 아니 하나 이상한거 잡았잖아 내꺼라고 아 그래? 안녕 오 멜리 ouais 엄마 우와 오우 좀 좀 신기한 예전 나왔 전설이야 얘가 어 전설이야 형이 한번 플러스 까두도록 할게요 여기여 저카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얘네 그걸로... 와아아아아아! 0짜린데 와아아아아아! 헐... 넌 니두야! 넌 니두야! 잡아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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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아 왜 나는 안나오냐? 하긴 나는 0짜리니까 아... 아... 그래요. 0짜리는 기대도 안했습니다. 오오 오오오ów 레지기아 쓰 X2 옥! 아.. 으허허 слово 저는 한 5연속 아닙니까? 아 왜 안잡히냐고 내가 잡아줄게 으억!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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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ă.. 난 다했다szy ㅋㅋ 으아아악!! 왜이믕? 허.. 하하.. 벽자리 닦았어 벽자리 닦았어 잠시만 아이템 좀 버리고 야 이제 마이너스 밖에 없어 마이너스 맞아 나 기력 떠버리는데 이거 사용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왜 안 돼 된다 했잖아 옛날에 아 지금 뭐하는 짓이야 된다 했잖아 진짜 잊어먹는 것도 이제 증거 찾으면 내 쓰게 해줄게 싫어 아 진짜 아 멜리 엉덩이 멜리 엉덩이 멜리 엉덩 써도 돼 이거 먹지마 싫어 내놔 내꺼잖아 내꺼잖아 내꺼인데 니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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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는 아니구나 맥섬 뭐지 난 맥섬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럭키블럭 다 캤구요 멜리가 전설이 한 8마리 9마리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좀 음 음 백자리 몇개였니? 백자리 풀.. 한개 빼고 다 풀였습니다 에이이이이음 그러면 이제 포켓몬 발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식이 몰래 진행하고 있어요! 뮤더가 한 번 더 하려고 실패하면 실패하면 한 번 더 하려고 ㅋㅋ 빨리 와서 빨리 와서 제가 빠르게 눈치채고 지금 왔습니다 과연! 과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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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깁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여긴 동물원인데? 하자 하자. 하나! 둘 셋! 아 잠시만요. 아 나 힐을 안했네. 아 잠시만. 그래 괜찮아. 벌레자식. 벌레자식. 우리잖아. 이거 꺼내면 되는거 아니야? 니가 모르는거지. 님미 잘 알아야죠. 어허. 짜세. 아 빗나갔고요. 노말이네. 이거 한번 써볼까? 절대 용서 아닌가? 이거. 아 쓰지 말거야. 어. 으에에엥. 갈수있다. 안 돼에엥. 갈수있다. 갈수. 갈수. 간다. 두 마리 날리치면 괜찮아. 마늘 날리치면. 어 절대용. 잠시만. 절대용. 저 격투 타입이 나 한마리 한명도 없는데. 아니야. 그래도 격투 공격은 있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허엥. 어허엥. 어디서 게르킹한테 게르킹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어허엥. 이 자식. 맞아라. 아이고야뭐야. 자세. 레지가스. 레지. 레지가스. 어허엥. 지금 나같은 놈을 따라야겠다. 게르킹을. 어허엥. 오케이. 테만함. 어 뭐야. 왜 체력회복 안하는데. 어. 오케이. 체력회복. 어 뭐야. 지금 변했어? 안보여. 안보여. 어휴. 잠시만. 아. 왜. 아 왜. 오케이. 오케이. 어하하. 짭이랑 나랑 다르. 어. 어. 테만함. 테만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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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회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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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르킹. 안 돼. 안녕하십니까. 아. 체력회복 안했어. 모르고. 아르세우스. 노말. 음. 그냥 때려야돼요. 센걸로. 맛에. 노말이니까. 뭐야. 노말이니까. 어허. 노말이니까. 어허. 노말이니까. 어허. 어허. 노말이니까. 그냥 때려야돼. 어허. 뭐야. 왜. 갑자기 확 탈아. 씨. 회복 아끼고 있었는데. 음. 음. 안녕. 안녕. 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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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말이니까. 뿌뿌. 뿌뿌. 마지막한데. 치명타 가자. 아쿠아링 한다음에. 아쿠아링. 내가 먼저 맞겠지. 아니야. 내가 먼저 때릴수도 있지. 안 돼. 아이 진짜. 아르네. 이속이 느리구나. 속도가 느리구나. 잘가세요. 카자. 치명타. 아오. 오케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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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몸. 물몸이야 얘. 몸. 몸집은 겁나 큰데. 아뇨. 자. 돌가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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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잠시만. 오우웅. 일단 일단은. 일단은 한마리. 일단. 일단 한마리 살려야되겠어요. 오케이. 이벨타를 살리고. 오케이. 맞아라. 아. 아. 내가 하이드로펌 부어. 아. 맞았는데. 댐즈 약해. 음. 아니. 뭐로 때려야. 뭘. 뭐로 때려야되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오우 퍼치. 안 돼. 오우 퍼치. 예. 이벨타로 기력의 종합으로 살아남구요. 웨이크 업. 웨이크 업. 흐허허 안녕? 와 기름이 종합 때문에 이겼다! 기름이 종합 때문에 이겼다! 기름이 종합 때문에 이겼다!!! 이야!!! 뭔 소리야 저번에 쏘기로 했잖아!! 어? 당장 여기 어디 사냐면요! 여기다시기 내 집주성을 까발려? 어... 어쨌든 여러분들 기름이 종합 때문에 이겼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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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정살 잘 나오면 뭐합니까? 으아악!!! 하하하하